이 앤디야? 면도 나와요. 점점 점 미처 할거지. 강우 씨 무슨 일 있으세요? 네. 무슨 일 있으세요? 아니요, 없어요. 아무것도.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니, 이제 이번 벨리즈에서 제 도전이 10kg 체중 감량이었잖아요. 예상의 변수들이 많이 생겼어요. 사실은. 예, 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, 왜 가냐, 민폐다. 뭐 이런 것들 이제 가끔 올라와서 보면은 사람인지라. 조금 속상한 것도 있어요, 사실은. 그전까지는 진짜 버티기만 했어요. 버티기만 했고. 루한테 이렇게 이 병만족한테 도움을 주진 못했거든요, 사실은. 이제 세 번째 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느낌을 한 해보는 게 처음이었어요. 여직과 했던 건 다 실패였던 거예요. 야! 야, 웃자. 이게 제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있었던 얘긴데 이걸 제가 이 도전장에다가 적어야지 신적으로 더 안정적이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끝날 때까지 10kg를 뺄지 또 못 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가는 직전까지 좀 많이 움직이고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. logspot. 원격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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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힉 다행히 다행힉 다행힉 다행히 진짜 빨리 수영하는 거 같아 형 타입도 잡으면 뭘 잃고 가는데 알을 뭐 집으로 옮기나 봐 어 뭐야 이거 정갈 아니에요 이거? 독 있는 애 아니에요 얘? 뭐야 오 정갈이네 꼬리 봐봐 꼬리 여기 있을 거야 좀 있으면 저기 다 나타나시겠네 지네도 나타나시고 한 분 한 분씩 나타나시겠네 꼬리를 잡으시네 거꾸로 어떻게 이렇게 너무 던젤아 뒤로 앉아 뒤로 앉아 여기 있는 센서 이 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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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 익숙해지는 거 같아 이런 거 잠깐만 요정아 요정아 이거 이거 뭐야? 우와 뭐야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네 아 뭐야 진짜 깜짝 놀랐네 정규지가 조각하고 있어 이거 진짜야? 혹시 움직이고 있어 진짜야 알았어 진짜야 거의 만지면 안 돼. 어묵이 없다 그치?